그래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인데요 한번 차례 접고 그대로 오른발 적었습니다 자 후반전 자 21분 지났나요 23분 만에 드디어 첫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FC머포 홈구장에서 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자 그 첫번째 골을 하재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재현 선수 직접 보냐봤어요 한 차례 접어넣고 네 권태현 선수를 확실하게 속여넘긴 엄청난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아재현 선수가 오늘 기회는 많이 맞았었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표정으로 좀 많이 놓쳐버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 한을 드디어 풀어냈습니다